문자의 함수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left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left 왼쪽에 있는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학번을 이용하여 입학 연도를 아래 표기 예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번에 가서 학번에 처음 두 자리가 입학 연도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자리를 가져올 거고요. 가져온 데이터에다가 20을 붙여서 n% 연산자를 이용해서 20을 붙여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올까요? 2, 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left란 함수 l이라고 입력하시면 세 번째 left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안쪽에 인수가 함수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는 학번에 가서 우리는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앞에다가 20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20을 입력하시고요. 연결하겠다라는 n% 연산자 입력하셔서 숫자와 그 다음 조금 전에 구하신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연결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숫자 20을 붙여서 2024 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eft는 왼쪽에 몇 글자 가져오실 때 사용하는 함수가 left 함수입니다. 다음은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아 제가 구한 값 뒤에다가요. 연자를 붙이는 작업을 또 안했네요. 결과 확인 안 했으면 틀릴 뻔했네요. n% 연산자 이용하셔서 연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시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는 미드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 앞에서 네번째 자리가 제품 코드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네번째 자리가 숫자 1이면 해피제가, 2면 참존재가, 3이면 파랑제가 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네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구할까요?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mid 라고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스타트, 제품 코드에 가서 네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제품 코드에 네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당한 값을 제작회사에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 갖다 놓고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주라고 입력하시고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을 누릅니다. 조금 전에 mid 함수를 통해서 숫자는 구해놨고요. 그 숫자가 1이면 해피제가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숫자가 2라면 참존재가 라고 입력하시고 숫자가 3이라면 파랑제가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 3에 해당한 해피제가 부터 파랑제가 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mid 함수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갈릭 코드에 가서요. 맨 앞에서부터 네 번째 숫자를 추출하고요. 아까처럼 mid 함수 사용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mid 라고 입력합니다. 갈릭 코드에 가서요. 함수 삽입 이용하시면 설명을 좀 보실 수 있죠. 스타트 넘버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요. 한 글자를 구해오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갈릭 코드에 네 번째 있는 숫자 하나들을 추출해서 하나를 추출해서 1, 2, 3 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다음은 구한 값 뒤에다가 if,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 조금 전에 추출한 값이 1과 같습니까? if 함수를 통해서 텍스트 함수 구한 값을 비교하실 때는요.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셔야 돼요. 문자 1과 같습니까? 아까 추주 함수는 그 값을 숫자로 바로 쓸 수 있지만 if는 동일한지 조건을 줄 때 사용하시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으로 적용하거나 할 땐 문제가 없지만 그냥 단순하게 조건으로 비교하실 때는 구한 값이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꼭 처리를 해주시고요. 문자 1과 같다면 저희는 센터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if 함수를 통해서 네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문자 2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그럼 등호 다음에 있는 if부터 신표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신표 다음에서 컨트롤 V 1 대신에 2로 수정하시고 2와 같다면 포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3이라면 가드라고 하겠습니다. 맨 끝에 가셔서 가드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if를 두 번 사용하셨습니다. if 가로를 하나 두 번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굿셀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서 몇 글자 추출하실 때 라이트 함수를 사용을 하시고요.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 사원 번호에 마지막 문자가 P면 부장, 지면 과장, S면 사원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 마지막에 있는 문자 하나를 추출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라이트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는 사원 번호에 가서요.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요. 사실 한 글자 1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1을 안 넣고 확인 버튼 눌러도 한 글자가 추출이 되고요. 심표 눌러서 몇 글자, 한 글자라고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사원 번호에 마지막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 올 수가 있고요. 그 값이 P면 부장, 지면 과장, S면 사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요. P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부장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P가 아니면 지와가 같습니까? 라고 다시 조건을 주실 건데요. If부터 심표까지를 범위 정하셔서 Ctrl-C, 심표 뒤에서 Ctrl-V, P 대신에 저희는 G로 바꾸시고요. G라면 과장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 S와 같습니까? 라고 또 If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부장, 과장 아니면 사원이니까 마지막에 대해서는 If문을 생략하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사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사원 입력하시고 If를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도 한 번, 두 번 닫으셔서 If에 대한 가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오른쪽 한 글자에 따라서 부장, 과장, 사원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문자에 소문자로 변환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B열에 입력된 데이터를 영문 대문자를 영문 소문자로 변환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C3에 갖다 놓으시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소문자로 바꾸는 함수는 LOWER입니다. 그 다음 영문은 B3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소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B열에 있는 데이터에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LOWER 두 번째 예제 시트 클릭하셔서 영진이라고 입력된 문자를 소문자, 대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B3에 갖다 놓으시고요. 소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LOWER 텍스트는 문자를 읽는 A3을 선택하고 엔터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UPPER 문자를 읽는 A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PER로 PER 함수 선택하시고 문자를 읽는 A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소문자, 대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는 PER로 PER 함수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B10에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C10에다가 영문자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되도록 수정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C3에 갖다 놓으시고요. 첫 글자만 대문자 PER로 PER 선택하시고요. 현재 데이터는 B3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Average라는 데이터가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소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영문에 대문자로 변환하자 UPPER 함수인데요. 현재 표 1에 작성된 데이터에 팀명에 대해서는 전체를 대문자로 변환하고요. 국가에 대해서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해서 팀명 가로 열고 국가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대문자로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UPPER 팀명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팀명이 모두 대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끝에다 커서 갖다 놓고요.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가로 열고 가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PER로 PER 더블 클릭하시고요. 국가를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가로 열고 국가가 첫 글자 대문자인데요. 저희는 끝에다가 가로 닫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가로 닫고 그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팀명과 국가 대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리플레이스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율의 일부를 다른 문자율로 바꾸자 라고 되어 있고요. 코드 체계표에서 K5를 찾아서 Mn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째 시작해서 SK가 두 글자 SK가 두 글자 하이픈이 세 글자 그 다음에 숫자 네 글자니까 총 일곱 글자죠. 여덟 번째가 하이픈이고요. 아홉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바꾸겠습니다. 라고요. 리플레이스 함수 이용하겠습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올드 텍스트는 코드 체계표에 가서 스타트 넘버는 아홉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문제에 나와 있는 Mn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코드 체계표의 끝에 두 글자만 Mn으로 바꿔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ubstitute 함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의 일부를 다른 문자로 바꾸자 라고 리플레이스 함수하고 기능은 같은데요. 결과는 같은데요. 이제 안쪽에 들어간 인수가 조금 다르죠. 사용한 형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C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SU 입력하시면 함수를 찾을 수 있고 더블 클릭합니다. 안쪽에 들어간 인수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텍스트는 문자열의 데이터에 가서 Old Text는 문자열의 뒤에 있는 두 글자를 가져다가 그러면 오른쪽 두 글자라고 하니까 Right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문자열에 가서 심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값을 New Text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16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 뒤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해서 16으로 바꾸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둘 다 바꾸는 기능은 동일한데 안쪽에 인수가 좀 다르게 들어가죠. 형식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글자 수를 세는 Nen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C4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문자열에 있는 글자 수를 세워서 몇 글자라고 표시하는 건데요. C4에 커서를 갖다 놓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Len이라고 입력합니다. 텍스는 B4셀에 커서를 클릭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B4에 데이터 개수를 세워서 표시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글자 수를 세워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공백까지 글자 수에 포함합니다. 윈도우즈 11 할 때 윈도우 할 때 7글자와 심표 8번째 그 다음 11을 9, 10 10글자라고 표시가 됩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글자 수를 세는 함수 Len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커서를 B2셀에 갖다 놓습니다. 초과 강의명을 이용하여 강의 기호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의 기호는 초과 강의명 뒤에 4글자를 뺀 나머지이며 대문자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로 표시하겠다 하시면 UPPR 쓰실 거고요. 툭호 입력하셔서 대문자 표시하겠다 그 다음 강의 기호는 초과 강의명 뒤에 4글자를 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부터 시작해서 left 우리 초과 강의명에 가서 몇 글자를 가져올 거냐면 글자수를 일단 셉니다. 렌 함수를 이용해서 글자수를 세시고 마이너스 4하면 4글자를 뺀 글자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left 함수 안에 글자수를 넣어주시고요. 구한 값을 넣어주시고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UPPR ER 함수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다음은 텍스트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함수는 수치를 지정한 서식의 문자율로 변환해 주는 함수인데요. 현재 예제에서는 아래쪽에 A3부터 A13에 입력된 데이터를 B3부터 B13 영역에 제시된 이미지와 같이 그림과 같이 입력하여 표시 형식을 확인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날짜를 가지고 Y 연도를 대신하는 기호 Y를 이용해서 그 다음 월을 대신하는 M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날짜를 대신하는 D 함수를 이용해 D 기호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요일을 표시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B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텍스트라고 입력하시고 날짜가 있는 A3을 클릭하고요. 연도 Y 한글자만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D쪽에 몇 년 25년 이라는 연도를 표시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텍스트 함수 이용해서요. 왼쪽에 있는 날짜를 신표 세 글자로 표시하겠습니다. Y를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텍스트 함수 이용하셔서요. 날짜를 월을 표시하겠습니다. M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날짜를 M을 두 글자 입력되어 있네요. MM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월을 공구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다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날짜 데이터를 신표 그 다음 월을 세 글자로 표시하시면 M M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영어로 표시할 수 있죠. 영어로 세 글자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텍스트 함수 이용하셔서 A8셀의 날짜를 가지고 같은 날짜죠. 이제 M을 네 번 입력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영문 월을 다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텍스트 함수 입력하셔서 날짜를 D만 입력하고 D 하나만 입력하시면 현재는 23일이니까 23일이 나왔지만 1일 2일 3일이면 그냥 숫자 1 2 3 이렇게 한 글자씩만 표시가 됩니다. 다시 D를 세 번 입력하셔서 텍스트 함수를 입력하셔서 날짜에 D를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요일을 요일을 세 글자로 표시할 수 있고요. D를 네 번 입력하셔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날짜 데이터를 D를 네 번 입력하셔서 가로 닫고 엔터 요일에 모든 영문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일을 한글로 표시하겠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날짜 데이터를 A를 하나 둘 셋 입력하시면 요일이 한 글자로 한글로 한 글자로 표시가 되고 다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날짜를 A를 네 번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면 요일을 한글로 화요일 요일까지 붙여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에 대한 형식을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내용을 입력하시고 결과 확인해 보는 작업으로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수치를 지정한 서식에 문자열로 변환하자 라고 되어 있는 픽시드라는 함수를 클릭하시고 수치값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 심표 표시 여부를 이용하여 각 결과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F, I X, E, D 수를 고정 소수점 형식의 텍스트로 바꿉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안쪽에 인수에 대해서 함수 삽입 눌러서 첫 번째 넘버 숫자 반올림하여 텍스트로 바꾸려는 수를 물어봅니다. 수치 자료값이 있는 B5세를 클릭하시고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 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 자릿수가 있는 C5세를 클릭하고 수에 신표를 표시할지 지정하는 논리값입니다. 표시 여부가 있는 D5세를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수치 데이터가 문자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문자 데이터 왼쪽 맞춤이 되죠. 이렇게 결과가 문자로 표시된 걸 문자 형식으로 변환되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면 테두리 선이 좀 굵은 선이 표시가 되지 않는데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테두리 선도 유지가 되면서 수식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해 보시고요. CONCAD라는 함수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M% 연산자처럼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함수이고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주소 1, 주소 2, 주소 3에 해당한 데이터를 연결해서 하나로 표시할 겁니다. 주소와 주소 사이의 한 칸에 공백을 삽입해서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CONCAD 선택하시고 첫 번째 주소가 있는 주소 1 클릭 그 다음에 심표 한 칸에 스페이스 띄어서 주소 1번과 주소 2번 사이에 간격을 띄워주기 해서 입력을 했고요. 심표 주소 2번 심표 한 칸에 스페이스 띄워주시고요. 심표 주소 3을 클릭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주소 1부터 주소 3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주소 1과 주소 2 주소 2와 주소 3 사이에는 한 칸에 스페이스가 들어간 주소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문자를 합하자라는 함수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밸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C5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변환 이전 값의 문자열을 결각값의 수치로 변환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밸류 함수는 숫자로 변환해 준 함수이고요. 텍스트 문자 린수를 숫자로 바꿉니다. 밸류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B5셀 그냥 동일한 결과이긴 하지만 숫자 형식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하셨는데 단 아래쪽에 영진출판사라는 데이터는 문자를 숫자로 바꿀 수 없어서 밸류 오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 데이터 시간 데이터도 이렇게 일련본으로 숫자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테두리 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밸류 2번 예제 클릭하셔서 표 2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 1의 C3부터 C11 영역의 부서명을 찾아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는 업무 코드의 첫째 자리 숫자를 이용해서 첫째 자리 숫자를 가지고 코드표에 가서 우리는 네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작성하실 건데요. 일단 업무 코드의 왼쪽에 하나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요. left함수 입력하시고 업무 코드의 심표 한 글자라고 사실 1은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B3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옵니다. 이 한 글자의 값은 그냥 left함수만 통해서 구하게 되면요. 문자 1을 구해집니다. 이 값을 오른쪽 코드표에 가서 찾을 건데요. 형식이 다르면 숫자 1과 그 다음에 문자 1과 다른 형식이 다를 때는 찾아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밸류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리 숫자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left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로 변환하고 그 값을 가지고 V2컵 함수를 통해 가지고 표에 첫번째 열에 가서 숫자 1을 찾으면 부서명은 총무부입니다. 라고 가져올 수 있도록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다음에 밸류라고 입력하시고요. 맨 끝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 숫자 형식으로 값을 바꿨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V2컵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금 전에 찾을 값 뒤에 가서 심표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찾을 값은 밸류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밸류와 랩트함수를 통해서 테이블 어레이는 코드표가 있는 표 이 영역에서 제목을 포함하시거나 하지 않거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네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 또는 fa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해당된 데이터의 값을 가지고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네 번째 열의 데이터를 값을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해서 맞게 값을 찾아왔는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두 텍스트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함수입니다. exact 라고 되어 있고요. 텍스트1과 텍스트2가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exact 라고 입력하시고요. 텍스트1은 텍스트1번이 있는 A3셀 신표 텍스트2는 B3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A3셀과 B3셀의 텍스트1과 텍스트2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데요. 중간에 스페이스가 있어서 그래서 일치하지 않아요. 라고 fals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텍스트에는 이렇게 true가 표시가 되어 있고 대문자 소문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 숫자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곳들은 false라는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다음은 find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B3에 갖다 놓으시고 책에서 샵 앞에 있는 책 이름만을 추출하여 B3부터 B8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미드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건데요. 샵 앞에 샵에 있는 위치를 한번 구해볼까요? find라고 입력하시고요. find 그 다음 find라고 입력하시고 찾을 텍스트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찾으려는 텍스트 입니다. 샵을 찾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바로 왼쪽에 있는 책에 가서 스타트 넘버는 몇 번째부터 시작할 건가 라고 물어보는데 생략하시면 첫 번째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O라고 구해집니다. 동키호텔 다음에 샵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있는데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샵이 있는 자리가 구해지는데 글자수 다음에 있습니다. 저희가 샵 앞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시려면 현재 구하셨던 글자 위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야만 네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동키호테만 가져올 수 있을 거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다 마찬가지로 샵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글자만 추출 앞에까지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등호 다음에다가 미드함수 입력할까요? 미드 책에 가서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요. 글자수는 조금 전에 파인드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맨 끝에 가서 미드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작성한 수식을 아래까지 복사하셔서 샵 앞에 있는 책의 이름만 추출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반복하는 리피트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C3에 갖다 놓고요. 별표를 포인트 점수만큼 앞에 있는 3개만큼 6개만큼 7개만큼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건데요. C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리피트라고 입력합니다. 텍스트 함수 삽입을 누르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글자수는 포인트 점수가 있는 B3을 클릭하고요. 세 글자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세 글자 여섯 글자 일곱 글자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라는 글자 찾는 문자가 내용에 가서 몇 번째 있는지 위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C3에 갖다 놓으시고요. 서치라고 입력하시고 SEAR 입력하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찾을 텍스트는 A3에 있고요. 어디에 가서 찾을 거냐면 내용에 가서 찾겠습니다. 시작 위치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언급이 돼 있지 않으면 기본값인 첫 번째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생략하셔도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컴퓨터 활용 능력에 터라는 글자는 세 번째 있습니다. 3이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몇 번째 있습니다. 구해집니다. 백합이라는 글자는 찾으러 갔더니 없는데요. 라고 해서 Value 오류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한 수식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함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